모답 잘쓰고 이제 머리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냥 누울 거? 이거 그거 다 나눴구나 그거 하나 펴야 할 것 같은데 뭐 할 땐 수상해 아니 근데 이건 내가 길러야 할 것 같아 누구지 오늘 이러거든요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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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갔다가 바로 갔나봐 너무 귀여워 아저씨 너무 귀여워 알 수가 없다 나 왜 이머리 잘생겨보이기 내가 이상한건가? 이런 질문 아 라이브에요? 네 머리에 반응을 보고싶어 머리가 어떤지 근데 운경머리라는 얘기도 있고 음.. 이상해 듣기도 한데 노래 듣기 이렇게 하면 안고 없나 월요일에 영원한 걸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